김밥 스테지 김밥 김밥 종류만 수십가지 먹방여정 송현이와 함께 김밥여행 떠나볼까요?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는 김밥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바람이 좀 도는 날씨였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성과 사랑으로 손맛이 듬뿍 담겨있는 건강한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장님이 아닌 5명의 엄마들이 사랑 가득 담긴 김밥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벌써 미림이 가네요 집에서 정성껏 요리 경험들이 있는 집밥 같은 그런 걸 제가 하고 싶어서 학교에 학원에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뭉쳤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나 좋은 뼈 튼튼 멸치 멸치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멸치가 따뜻한 밥과 만났는데요 식감이 진짜 좋아요 여기에 철분이 많은 시금치까지 아낌없이 들어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영양만점 김밥 완성 푸짐하네요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먹자마자 튼튼해지는 느낌 뼈로 가는 느낌?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마의 손으로 직접 만든 돈까스도 엄마표 김밥에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저 방준혁 리포터 좋아하는 김밥인데 사랑을 꾹꾹 눌러 담은 돈까스 김밥도 완성 가삭가삭한 맛이 있더라고요 돈까스 김밥이 그래요? 시키는 맛이 좋아요 같이 먹어요 제가 정말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멸치랑 돈까스 김밥을 봤는데요 근데 더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자신있게 꺼내둔 엄마의 비법 이게 먼저 요리조리에 살펴봤는데요 상큼한 향이 설솔나는 매실이었습니다 매실 날씨가 더워져가면 식중독 걱정스럽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실장아찌를 김밥에 약간 첨가시키면 그게 약간 예방적인 차원이 돼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실은 우리 몸속 향균작용을 도와 식중독 예강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역시 건강 챙겨주는 건 엄마밖에 없네요 거기에 맛까지 더했습니다 고소한 깻잎에 상큼한 쌍무에 침샘작용 흑돼지구이까지 올리니 어떻게 해 이 먹을 맛도 좋은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비주얼 끝내주네요 어떠세요?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김밥 큰 거 봐요 성현이 씨가 입이 생각보다 큰 거 아니에요? 김밥이 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매실장아찌가 잡아주는 거 같아요 가격을 올려라 재료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분들이 쌍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도 제가 저의 손익계산만 딱 제 월급만 되는 하는 이대로 쭉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